설득만 얘기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직장인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울증의 원인, 그리고 우울증은 뭔가, 진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 1, 2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편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결 방법,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결국 우울증도요, 나와의 싸움이고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병에 걸리든 그 병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치유가 될 수 없죠.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6가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을 동료나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혼한 분이라면 배우자에게 털어놓으면 너무 걱정을 하니까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까운 사람, 친구, 직장 동료, 가족에게 털어놓는데 그 털어놓는 것이 뒷담화가 돼서는 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이렇고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변의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서 메타인지가 형성하게 돼요.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얘기하려는 팩트 위주로 얘기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메타인지라는 건데요. 내가 나를 설명할 때 객관화시켜서 떨어진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 상담할 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자신있게 말해보는 겁니다. 보통 충성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공과 살을 구분을 못해서 거기서 오는 우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저도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상력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면 불안감이 증대되고요. 그 불안이 상상으로 가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상상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이라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인정하는 관점, 상상이 아닌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의 경우에요. 일을 안 하는 며칠 수도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집에 일을 갖고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이러면 우울증에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줄여야 된다. 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섯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보는 거에요. 가치가 있다. 내가 하는 것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힘들다면 내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가치를 좀 둬야 돼요. 안 그러면 늘 거절당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기의 의미를 찾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프로 직장인이 되자. 프로 직장인이 되자.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이렇게 정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추어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탓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고객 때문에 그래요. 상품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탓을 하지만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진상이여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잘합니다. 때문에를 많이 쓰십니까? 불구하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 자체를 바꿔도요. 말투를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시는 성장하셔서 우울증을 극복하셔서 내가 또 행복해져야 가족이 행복해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